엄마 이거 뭐해? 안돼요. 뭐해? 수아야. 지금부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밥 먹어야 돼요. 그거 과자를 왜 먹어? 뭔지 알아요? 이건 확실히 과자예요. 네 과자예요. 근데 우리 밥 먹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죠. 네. 까꿀을 안 먹어야 되죠. 네. 그럼 밖에 깜깜하죠. 잘 시간이에요. 밥 먹을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이에요. 밖에 깜깜해야 돼요. 저녁 시간 아니에요. 잘 시간이에요. 우리 저녁 안 먹었잖아요. 아까 전에 저녁 먹었잖아요. 그건 점심이잖아요. 그럼 밥은 안 먹을 거예요? 아니 저녁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자 먹지 말라고요. 과자 하나만 먹을 거예요. 아니요. 밥을 먹고 과자 먹는 거예요. 아니요. 밥을 먹고 과자 먹는 거예요. 안돼 너도. 밥 먹어야 돼 저녁. 그럼. 자기 깜깜하네요. 자기 깜깜하네요. 자기 깜깜하네요. 뭐요? 왜 머리 이상하지? 야 나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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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게 해줘. 깜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있다 하고. 네. 과자를 먹어야 돼요. 근데 알겠으니까. 아니 알겠으니까. 밥을 먹고 과자 먹자. 응? 밥 안 먹고 과자만 먹으면 어떻게 되지? 눈이. 기나게는 살쪄. 눈이 살쪄. 응. 땅땅땅땅땅. 눈을 살쪄. 이렇게 눈이 커져요. 커지면 좋은 건데. 엄마는 좋던데. 나도. 이렇게. 이거 봐. 과자 치우고 저녁 먹자. 과자 치우고 저녁 먹자. 과자 치우고 저녁 먹자. 우리 저녁 먹어야 돼. 엄마 지금 잡채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저녁 먹자. 과자 치워주세요. 네. 자 이제 저녁을 먹어볼까요? 저녁을 먹어볼까요? 저녁을 먹어볼까요? 아파요. 어디가요? 어디가 뾰족해요? 여기요. 앉으세요. 말개졌어. 앉아봐. 아닌데요. 그럼요. 앉으세요. 빨개졌어요. 앉으세요. 피난. 피난. 피난 게 아니라 주사에 맞는 거예요. 앉으세요. 엄마 집 뒤에 앉혀서 지저분해서. 뭐요? 어디요? 핸드폰을 옮길 수가 없어요. 앉으세요. 아파요. 앉으세요. 아파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병원 갔다고 해야죠. 밖이 아침이잖아요. 밖이가. 밤이라면서요. 잘 시간이라면서요. 몰랐네. 밤이에요. 조금만 밤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앉을 거예요. 네. 앉으세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병원 가야 된다면. 빨리 앉아. 내려와 병원 가자. 아쉬워. 왜? 피난다며. 시디뀌 붙이면 되지. 스티커를 왜 붙여. 왜? 시디뀌 붙이면 되잖아. 피난는데 스티커를 붙여? 다 내 때까지 시디뀌 붙이면 되잖아. 약 빼려고. 그러니까 병원 가야지. 쉬워. 병원에 가야 약을 줘. 뭐야. 가자. 아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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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